머리 시키는 타임입니다. 이번 주제는 친환경 생산과 소비. 친환경 소비 문화에 대한 거에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두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에요.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 말 많은 택배. 아파트 택배. 아파트 택배 문제. 이 두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에요. 이런 솔루션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나왔어요. 5,6년 전에 나왔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머리 시키는 타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고 정도 수준에서 과학고나 혹은 중학교 수준에서 과학실습으로서 좋은 주제입니다. 한번 스펙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학고등학교 나 기술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나 중학교 과학 실습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주제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추천하는 거에요. 어쨌거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하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택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요. 친환경 소비 문화라고 한다면 기존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쓰레기 섬 이라고 있어요. 이게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포장제에서 나와요. 상품의 포장제. 포장제고 포장제는 플라스틱, 비닐이 주된 거죠. 그래서 상품의 포장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바꾸면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소비 문화를 바꾸므로 해서 이런 쓰레기 섬에 의한 생태계 파괴, 지속 가능한 지구, 공존 가능한 지구 환경이죠. 지금 인간의 소비 문화나 소비 패턴은 인간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한테 딱히 좋은 그런 산업 기술. 과학 기술. 대개 과학자나 기술을 전공하는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 교수들도 그렇고 이런 이 분야의 교수들. 대화를 하면 과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인류의 행복. 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시한적인 생각들 해요. 그래서 이공계, 저 역시도 이공계입니다만 저는 사실 이공계 출신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놀라운 재주가 있어요. 제가 놀라운 재주가 뭔지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이메일 보내면 몇 문장만 읽어보고도 이 사람이 인문계인지 이공계인지 딱 거의 90% 확률로 맞춰요. 90% 확률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적중도가 90%입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들이 들어있을 텐데 제가 딱딱 맞춰서 아마 놀라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맞출 수 있느냐. 어떻게 맞추느냐. 이공계와 인문계를 구분하는 방법. 인문계. 상당히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99.9%가 다 이공계인데 그런 이공계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 역시 이공계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이메일을 보내오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문계입니다. 그게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아니면 두 번을 읽어보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가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은 90% 확률로 이공계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90% 적중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공계 출신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공계 출신들이 좀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너무 먹고 산이 점에 쫓기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고 집안에 매달 꼬박꼬박 월급 타서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어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다 기술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과 인문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을 하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니까 그럼 포장지 없이 포장지 없이 상품을 유통할 방법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것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이게 와야 되겠죠? 두 번째 과제는 사람의 도움 없이 없이 상품을 전달할 방법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첫 번째 주제는 상품의 포장 방법입니다. 1번 포장 방법인데 포장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액체 액상 상품이 있고 두 번째는 고상 상품이에요. 고체와 액체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포장을 대신할 용기를 만드는 거죠. 액상 상품 용기 고상 상품 용기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콜라 사이다 등의 재활용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상 같은 경우는 과자라든가 분말 등의 마찬가지도 재활용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 포상의 대상을 바꿀 수가 있죠. 고상이라고 하면 너무 엔지니어링이 쉽죠. 그러면 액체 고체 좀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바꿉시다. 그나마 자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렇게 포장 대상 포장하는 방식 액상과 고상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물류 방식이잖아요. 물류 상품의 전달이잖아요. 전달 이것을 그러니까 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는 생산지에서 위에 그대로 적을까요? 생산지에서 소비지 소비지 보다 소비지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비지에서 가정으로 전달하는 것이 두 번째죠. 이게 아파트 택배 특히 연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생산지에서 가정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파트 택배잖아요. 이걸 어떻게 자동할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죄송합니다. 요즘 말만은 아파트 택배 문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4월 15일이에요. 15일 기점으로 해서 다산신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택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많은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 책임이냐, 입주민 책임이냐, 택배자사 책임이냐, 아파트를 시공한 사람의 책임이냐 등등인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특허 문서와 논문으로 2012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과학구나 이런 데 실습실에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동작한다 그러면은 관심 있는 기업체가 생산하고 실제 사업화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사업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 문제들, 상품 포장지에 의한 환경오염, 특히나 이 상품 포장지에 의한 환경오염은 바다 쪽에, 바다 생물들. 얼마 전에 죽었던 돌고래였나요? 고래, 향유고래 새끼를, 향유고래 새끼가 며칠 전에 떠내려왔어요.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향유고래 새끼 쓰레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향유고래 새끼가 떠내려와서 이 폐산 향유고래를 뭘 먹었는지 배를 봤더니 쓰레기가 가득 차있어요. 쓰레기를 먹어가지고 영양실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새끼 향유고래 자체에서 쏟아져 놓은 폐기물들입니다. 엄청나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은 쓰레기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그러한 폐기물들에 의해서 플라스틱 폐기물들에 의해서 바다 생명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상상도 못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상황이 있죠. 양동이를 깨먹고 있잖아요. 향유고래가. 이게 다 위 속에서 소화가 될 수가 없죠. 비닐봉지들 가득 차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상품에 소비하는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너무 돈과 연관 지어서 저게 돈이 될 것인가 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삶, 공존의 삶을 우리가 좀 도모할 만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특허 논문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걸려있어요. 링크가 걸려있으니까 그 링크들을 보시고 이 문서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이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에서도 2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이게 재활용 가능한 용기 에요. 액체용기 입니다. 주입구에서 액체를 주입해서 요 녀석을 그대로 쓰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바퀴 있는데 실려 가지고 판매기. 그러니까 편의점 자체를 자동화 시키는 거에요. 편의점을 편의점을 무인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요. 무인화 시키는데 그냥 무인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친환경 형태로 무인화 시키는 것입니다. 친환경 장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장치를 하나 만드는 거에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아마존고 같은데 아마존고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하면 되요. 여기다가 이것을 머신 아마존고를 하나의 머신으로 만드는 것이 머신으로 만들고 그죠? 하나의 머신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리사이클링 하는 리사이클링 용기 용기 포장지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패키징 패키징 디바이스 설치하면 오죠. 여기 합쳐지면 지금 발명품이 제시하는 상품이 됩니다. 리사이클링 패키징 디바이스가 합쳐지는 거에요. 아마존고와 그죠? 아마존고가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치에요. 하나의 아마존고에다가 재활용 가능한 그러한 용기를 이용해서 무인화 시킨 어떤 기계 장치가 됩니다. 용기 바닥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용기를 이송하는 장치에요.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을 통해서 부착해서 기계 장치로 가서 필요한 콜라면 콜라. 사이다 하면 사이다. 이걸 쭉 주입받아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데 이것도 이제 마개가 있어요. 마개가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마개가 있고 윗면도 있고 옆면도 있는데 이 마개가 상당히 특수합니다. 마개가 왜 특수하냐니까 마개를 통해서 캡이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액체를 주입하는 거잖아요. 주입하는데 액체의 종류가 다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샴푸도 있고 그리고 베레벨 오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소독약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이다를 담았던 곳에다가 오일을 담거나 소독약을 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콜라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샴푸드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용기를 투명하게 해요. 용기를 투명하게 해서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개의 마개의 규격을 상이하게 합니다. 규격을 상이하게 해서 특정 종류의 액체가 특정 종류의 마개에 주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개와 마개와 용기도 마찬가지 마개의 규격과 용기의 규격을 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담는 병에 샴푸나 오일이 들어갈 수 없고 소독약을 담는 병에 콜라가 샴푸나 오일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표준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상품. 표준 상품이라고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액체의 색상을 규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다와 같은 탄산 음료. 사이다, 콜라, 환타. 이게 보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이다는 흰색, 콜라는 까만색, 환타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건 탄산 음료니까 탄산 음료는 통일시키는 거죠. 색상을. 예를 들어서 블루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다와 콜라 맛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맛으로 구별하는 거죠. 색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명식으로 구별되는 거고. 어차피 색소를 통해서 구별시켜 놓은 거지. 내용물 자체가 콜라가 까만색이 된다는 건 없어요. 투명하더라도 콜라 맛이 똑같이 납니다. 블루로 통일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샴푸와 어떤 세제류. 그죠? 등의 세제류는 세제, 제자가 이 맞나? 이게 맞죠? 류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규격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다른 어떤 종류의 액체 상품들이 이것이 서로 오인되지 않도록 미리.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이다 한 줄 알고 먹었는데 소독량이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 재활용 용기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용기가 재활용이니까. 그죠? 재사용되는 용기니까. 용기의 수거와 보급이 용이해야 됩니다. 용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장치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평방, 아니죠. 가로, 세로 3km에서 9평방킬로미터 정도. 10평방킬로미터 내외. 킬로미터 내외마다 설치하는 거죠. 전국에. 그죠? 제주도 같은 경우를 설치한다면 제주도가 얼마가 되나요? 면적? 나눠보면 오겠죠? 제주도 면적이. 제주도 면적. 73평방킬로미터네요. 이렇게 적진 않을텐데. 아, 이거 1848평방킬로미터니까. 이걸 10평방킬로미터씩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5군데. 그죠? 185군데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제주도에다가. 좀 더 설치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편의점 수가 거의 1000개가 넘을텐데. 편의점 있는 데마다 설치를 하면 되겠죠. 어차피 편의점 머신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에요. 요것이 표준용기. 표준용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이와 같이 마개가 서로 맞아야지 액체를 주입할 수가 있는게 되는거죠. 마개를 딱 눌러서 넣는데. 마개를 밀어서 액체를 주입하는 방식은 지금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이 나와있어요. 주유소에 LPG가스 넣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메커니즘 들도 액체를 주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약의 규기에 따라서 주입 가능한 액체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콜라를 담는 그릇에 소독약이나 기름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규격이 안 맞으니까. 그죠? 그게 표준화 되는 거고. 두번째는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에 스트로우 같은 경우 설치할 수도 있고. 요것도 있죠. 요건 뭐냐니까. 이게 이제 진공이에요. 진공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가지 진공이 사용되는데. 첫째는 여기 있는 통. 케이스 자체가 진공 벽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요? 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그대로 차갑게. 뜨거운 온도는 뜨겁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뜻한 음료는 계속해서 따뜻하게 되고. 차가운 음료는 계속해서 차갑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음료 안에 있는 액체가 외부로 토출되는 것만큼 이렇게 용기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콜라를 캔을 따서 먹는다 그러면은 그걸 다 먹어야지. 다 안 먹으면 탄산가스가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위스키 같은 경우도 향이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따놓고 조금만 먹고 말면은. 그런데 이와 같은 용기를 쓰게 되면은 탄산가스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 상태 그대로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용기도 클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도 작아도 돼요. 기존에 있는 용기들보다 더 작아도 됩니다. 왜냐하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10평방킬로미터가 아니라 2킬로미터 간격. 4평방킬로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는 제주도에는 몇 군데 설치가 되나요? 제주도 4로 나누게 되면은 약 500군데 정도 설치가 되겠죠? 그죠? 500군데에다가 설치하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용기를 반납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굳이 용기가 클 필요가 없죠. 그죠? 먹을 만큼만 있고 또 바로 가서 리필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용기를 작은 용기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소비하는 것만큼 용기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니까 안에 있는 탄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럼 여기 있는 용기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절반만 먹었다. 절반만 먹으면 절반의 공간이 생기니까 탄산이 그리로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막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하니까 이걸 재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그 뭐예요? 재활용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부패되는, 생분해되는 비닐이 있어요. 생분해되는 비닐 재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서 내용물을 뽑아서 쓰게 되면은 이 비닐이 안에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죠?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처음에 탄산 음료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맥주 같은 경우도 절대 김 빠지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고체 상품들입니다. 고체 상품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크루가 돌면서 이렇게 과자나 이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또 표준 상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표준 상품인데 이것도 지금 과자들 보면은 과자들 별로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죠. 그죠? 이걸 통일시킨다는 거죠. 통일. 그래서 특정한 종류의 과자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과자의 종류 빵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초코도 있고 아이스크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각 종류별로 과자의 종류별로 크기와 모양을 규격화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과자나 고체 상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고체 상품의 종류에 맞게끔 종류별로 용기를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종류의 고체 상품에는 그 고체 상품에 맞는 용기만 들어가는 부착되는 거죠. 과자를 담는 곳에다가 비누나 세제가 들어갈 수는 없게끔 고체 세제가 들어갈 수는 없게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손톱깎기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손톱깎기 뭐 반창고 뭐 여러 가지 고체 상품들이 있는데 그 종류별로 용기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액체와 마찬가지로 종류가 맞지 않으면 이것이 또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상품이 주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용기를 투명하게 해서 내용물을 볼 수 있게 하고 마찬가지로 용기의 수구와 보급이 용이하도록 많은 장소에다 설치하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라면 약 500개 500개 정도 지금 편의점 수의 절반 정도만 설치하면 충분합니다. 편의점 수의 절반만 제주도 해안가 도로 등을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어떤 소비한 상품 용기는 빈 용기가 되잖아요. 빈 용기는 그 기계에다 그냥 반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납이 쉽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소에다 설치해야 되겠죠. 그게 이 고체 상품을 이렇게 토출하는 도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경사도가 만들어지면서 남아있는 상품들이 흘러서 이렇게 쭉 빠져놓을 수 있게끔 그렇죠? 이것도 수평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사를 좀 줘야 되겠죠. 만들 때는 임플멘테이션 할 때는 그렇죠? 이거는 초안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이게 물류장치입니다. 택배장치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죠. 아파트 같은데 그대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이 편의점이 어떤 형식이냐니까 편의점 자체가 기계예요. 아마존 고우를 자동화 시킨 겁니다. 아마존 고우를 고우를 요것을 하나의 머신으로 만든 겁니다. 머신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재활용 리사이클링 바울스 용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아파트 입구에 있다. 동네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져오는 택배 시스템이죠. 그죠? 가게 기계로부터 내가 있는 우리 집까지 내 사무실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메커니즘 그게 택배 자동 택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여기 박스고 바뀌어 달려 있죠. 이게 탑승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오르내리는 메커니즘 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지 이것도 시뮬레이션 기계도 있어요. 시뮬레이션 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동작하는지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파트 10층이면 10층으로 쭉 벽면을 타고 올라가거나 복도를 타고 지나가거나 수평 수직 이동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지 도르래 동력 메커니즘이죠. 동력 메커니즘 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도 결정을 합니다. 이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 장치가 이 기계로부터 집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 머신에서부터 이게 쉽게 편의점 기계라고 합시다. 편의점 기계로부터 하우스 주문자의 하우스 또는 사무실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경로를 결정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동 몇 토 그죠? 그 경로를 결정하는 메커니즘도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죠. 좌회전 우회전 해서 갈림길에서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경로를 찾아서 0 1 0 1 0 1 이렇게 목적지로 표현을 해요. 표현해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이진수로서 목적지를 지정하고 그 목적지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이 메커니즘은 머신러닝이 나오기 전에 고안됐던 장치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고 난 이건 벌써 한 5년, 6년 전에 나왔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머신러닝도 나오고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한다 그러면 5, 6년 전에 형태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여기가 머신입니다. 머신에서 하나의 머신에서 다른 머신으로 전달되고 그 머신으로부터 아파트나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에게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소비된 빈 용기를 회수해서 다시 또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각각의 머신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제주도에 500군데에 머신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머신 500군데에 각각의 필요한 상품들을 언제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벌써 오래전입니다. 5,6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그 사이에 기술 발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쪽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발전됐죠.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제주도 부터라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고 만약에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전국으로 한국 전체로 그리고 세계 전체로 만약에 이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무수한 생명들 해양 생명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들도 사실상 상당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상품의 생산과 소비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소비 문화 생산과 소비 문화를 새로운 패턴으로 재구성 새로운 문화죠. 새로운 문화로 재활용 문화 재사용 문화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류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